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염려하다 교회를 염려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빈 그릇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빈 그릇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빈 그릇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요즘 살만하십니까? 요즘 살만하십니까? 살만하면 이 문제 또 살만하다 싶으면 저 문제로 바람잘날이 없는 우리네 인생 가운데 만약 이 질문에 요즘 좀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만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혹시 어떤 것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살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머릿속에 슥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 살만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세상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늘 살만하다 하고 늘 괜찮다 하고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담대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그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런 담대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가 당한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와 읽기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그의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담대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위험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설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은요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무엇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을 이야 이제는 좀 살겠다 라고 고백하도록 몰아붙인 것일까요? 고린도우서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자기 삶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염려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몰아붙이고 그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를 숨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싹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그 두 글자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간절하고 긴장되고 애타는 사랑과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통 교회의 생각밖에 없었던 바울의 마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도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만남을 사모합니다 바울에게 대살로니가 교회는 참 애틋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대가볼리 지역의 수도인 대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즉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대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기에 복음이 자리잡기에 복음이 심겨지기에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규모로도 위치로도 요충지에 속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온갖 종교와 문화들이 섞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둘째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은 로마 황제가 인정해준 자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살로니가 지역은 자체적으로 군대를 편성할 수도 있었고 화폐를 찍어낼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그 특권을 허락해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바울을 해치려는 그 유대인들의 방해가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새해 3주 동안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경건한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복음이 심겨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불량배들을 시켜서 도시의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너무 방해가 심하여서 너무 죽음의 위협이 심하여서 바울은 등 떠밀리다시피 이 대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하였습니다 아마도 8살 난 어린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들이 혹시나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그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대살로니가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대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 새 안식일 안에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지역을 계속 찾아가고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여러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대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 보려고 애썼지만 만날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참고 참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울은 아덴에 남고 디모데만 먼저 대살로니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우로 쉬네르고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밑에 두고 부리는 일꾼 또는 부하 또는 직원 내 하인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내 종을 보냅니다 내 부하를 보냅니다 내 밑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내가 나 대신 보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동역자 나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내 귀한 이 동역자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대살로니가 교회 그 위험한 곳에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대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가 간절히 가고 싶고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한몸 된 나의 지체를 사랑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라도 그 지체의 소식을 듣고 싶고 또 돕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 간절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 디모데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같은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목양하도록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담임 목사님을 같은 비전 안에서 또 같은 믿음 안에서 동력하고 도울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그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동력자임을 알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의 지체들을 만나기를 교회 지체들을 만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살피고 위로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서 하려던 그것 그러나 직접 갈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네가 이것은 꼭 해라 라고 부탁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아멘 태풍 예보를 듣고도 편안하게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대비를 다 해놓고서도 빠진 것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살펴보고 또 심장조리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얼른 밭에 나가서 혹시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논두렁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배수로가 멀쩡한지 살피고 무너진 담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배수로가 망가졌다면 다시 파놓고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태풍과 같은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시험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지난 후에 농부가 밭에 얼른 나가서 다시 밭을 정비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믿음 약해진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믿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고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 신앙이 잘 뿌리내리도록 그들의 신앙이 아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리더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가만둬도 알아서 잘 정착하겠지 누군가는 다가가서 같이 어울려주겠지 괜히 어색한데 내가 아는 척하면 더 어색해지겠지 저 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데 그냥 있자 그냥 보고 눈 인사나 하자 매주 출석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살피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발견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연약한 자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서 뿌리 뽑히게 하려는 자들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돌멩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조금 뿌리 내리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위로 가시덩굴과 엉겅키가 엮이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을 집어삼키려는 새가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사도 바울을 숨도 못 쉬게 할 정도로 조바심 나게 하고 또 긴장하게 만든 그 다급함과 간절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그 사람들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락하고 만나서 그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그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건하여지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교회를 향한 성도의 마음 첫째, 성도는 만남을 사모합니다 둘째, 성도는 믿음을 살피고 위로합니다 셋째, 성도는 위로하다가 위로받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대살로니가로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식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지역과 또 이웃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헬라우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복음 기쁜 소식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 유앙겔리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기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버금가는 기쁜 소식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믿음에 굳건하여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니 내 마음이 복음을 들었을 때만큼 너무너무 기쁘다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전해지니 내가 너무너무 좋고 위로받는다 바울의 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의 처지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궁핍과 활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의 환경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간다는 소식이 그에게 더욱 기쁘고 위로가 되는 소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살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신만의 영광과 성공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이루는 세상의 가치의 성공들에 와 좀 살겠다 하는 그런 가치들 문화들 속에서 나는 여전히 궁핍하고 활란한 활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믿음 가운데 빠르게 세워져가고 또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자 힘쓰고 믿음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려고 애쓰는 것이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쓸 때 나의 수고와 그 애쓰음을 먹고 자라나는 지체들을 보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연약한 자들 내 자녀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는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애쓰는 그 지체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거나 내가 하는 사역이 가치없지 않은가 너무 작은 것이지는 않은가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구역원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목양하는 일이 다이미 목사님과 또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차로 내가 식당 봉사로 내가 방송실로 내가 교사와 구역장 소그룹 리더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하는 것은 교회를 위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외롭도록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VIP 초청 주일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라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자꾸자꾸 위로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는 믿음을 세우라 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이 VIP 초청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소서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살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주께서 한몸되게 하신 지체들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소서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고 위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위로할 때 위로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여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아 기뻄을 표현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살만하다고 고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살겠다 이제 한숨 돌리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몸되게 하신 지체들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의 믿음을 살피고 위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때마다 위로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흐르고 사도들에게 흘러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흘려보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쥐락펴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몸 든 교회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우리 대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